여기는 시그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래블러드입니다 사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오고 싶었던 호텔 중에 한 곳인데 일단은 전망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여기 체크인 시간이 3시기 때문에 스카이서울에 이미 다녀왔어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층 이상으로 올라와 본게 처음이라 이제 이거 갈아입고 브릿지 투어 하러 가겠습니다 긴장돼 감사합니다 하늘에 새로운 직장으로 자리 오세요 이쪽으로 맨틱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 구강을 통해서 이 라인 따라서 할거에요 이렇게 잡아주는거에요 혹시나 핸드폰은 절대 밖으로 꺼내시면 안되요 아 네네 저희가 이제 송도 아 저희가 송도에요? 네 저희가 인천 우와 지금 여기가 몇 층 높이인거죠? 거의 135층 밑으로 35층 워오오 이런거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어서 라고 해도 한번 무섭기 시작하면 계속 무섭더라구요 저도 가끔 발 간질간질 할 때가 아 점프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세대 점프를 겨눌 호 못할거 같은데? 하하하 해볼게요 호잇 이 뷰도 장난아니네요 되게 좋네요 귀엽다 엄청 와 너무 좋다 익스트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엄청 스릴이 있다기보다 약간 비현실적인데 주변 풍경을 보고 있으면 내가 살던 서울이 아닌거 같아요 이쁘다 체크인을 하러 왔습니다 서울 스카이 한번 갔다왔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벌써 소개할게요 오늘의 동행 릭스군이에요 인사한번 해주세요 릭스군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릭스군 릭스군 저희 문구리 하단 부분에 카드키 터치해주신 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쪽으로 안내로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는 이제 4시에 있는 저희가 에프터눈티를 예약을 했기 때문에 에프터눈티 마시기 전에 잠깐 방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하하하 지금 세팅 중이신건가요? 네 지금 급하게 제가 모르고 봉투를 뜯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이거 웰컴티라고 센스가 조금 자 그럼 차를 한번 따라주시겠습니까? 아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물 아니야 이거? 차요? 차 보면 이제 어 한국적인 블렌딩 차래요 유자의 단맛과 알싸한 생강 잘 들었습니다 마셔보고 알려주세요 입구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서자마자 있는 옷장이 메투를 보관하는 몇 장이구요 바로 그 옆에 보이는 곳이 캐리어를 놓을 수 있는 선반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첫번째 어메니티들이 보이죠 슬리퍼랑 구두솔 구두약 같은게 있구요 그 옆에는 금고 그 위로 옷걸이들이랑 우산이 보이네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아까 입구에서 보셨던 두번째 옷장이 보이는데 연결되어 있는게 굉장히 신기하죠 세면대가 양쪽으로 두개가 준비되어 있구요 이쪽엔 두번째 어메니티 칫솔 치약 그리고 면도기 이런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운도 준비되어 있죠 자 이곳을 지나서 여기는 화장대구요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욕실은 보시면 샤워기와 욕조가 분리되어 있구요 그리고 딥디크 제품들이 어메니티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인상깊어요 여기 열면 짜잔 변기가 자동으로 열리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더 시도해 봅니다 한번 더 이렇게 자주 열려다 닫혔다 하는건 아닌가봐요 여기가 두번째 입구이자 출구인데 이쪽으로 나오면 뷰가 한번에 보이는 침실이 나옵니다 인상깊은건 이 문을 열어 놓으면은 샤워하면서 밖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용 뭐 책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 안쪽에는 이제 룸서비스나 음 그런 음식들 에 대한 정보와 가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 TV 그리고 스피커 그리고 티와 커피 캡슐들이 준비된 박스 그리고 홈바 이 와인잔들도 어메니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침실 옆 서랍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보이시는게 TV 리모콘 스피커 리모콘 그리고 커튼 리모콘 이구요 이쪽 서랍 안쪽에는 각종 충전 케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4시에 또 예약해 놓은 애프터넌티를 즐기러 가야되는데 아 이거 생각 못했네 남자 둘이 침대 하나 뭐 어때 그지? 잘 모르겠어요 침대 안 누워볼 수 없지? 누워봤어 이거? 다리 안 누워봤어 이런 침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애프터넌티를 먹으러 간다고 해야 되나? 마시러 가는 즐기로 간다고 해야 되나? 느끼러 가는거죠 아 느끼러? 그렇습니다 느끼러 가봅시다 이게 뭔데? 이름은 따로 안나와있고 아 여깄다 랍상소총 이게 이름이야? 랍상소총 아 그래? 네 랍상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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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 보시면 차 오르는 시간에도 불교실이 다 떨어지면 특이한 땐사 차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반쪽으로 세금 랍상소총 지밍상소총 랍상소ca 세금 상품 잘 어울리러서 해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와 처음부터 되게 새콤했는데 약간 기름지고 담백한 느낌 어? 아니 즐거인게 먹을까? 되게 고급스러운 슈크림 맛있다 빵의 느낌 슈 맛이 되게 바닐라 맛이 진하게 나는게 너무 달지도 않고 한참 떨다가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라멘이 먹고 싶다고 해서 석촌에서 한 바퀴 돌고 라멘 먹으러 갔다가 8시에 또 81층에 바를 예약해놨어요 또 칵테일 한잔 하면서 못다한 얘기도 마저 하고 아 오 개좋아 거기서 하늘 보이는게 미쳤어 근데 구름 뭐야? 너무 이쁘지 않아? 좋은데 있으면 다 이쁘 아 그런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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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워하고 싶을거 아니야 이건 좀 편해 이리와 진짜 저기만 무슨 성령 강림하는거 같다 그치? 그치 않아? 슬슬 교통체증이 심해지는구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재미가 쏠쏠하긴 해 저런게 라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데 맛집인가요? 어 리뷰에서는 성당이 맛집이라고 리뷰를 많이 믿으시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석촌 호수를 가로질러 간다고 했나요? 아 네 맞아요 석촌 호수를 가로질러서 송리단길에 있는 맛집을 한번 제사 가보려고 합니다 단면 쪽으로 보면 제가 유튜버인줄 알겠어요 아 설명해주신거 정도에 감사하죠 정말 공기의 질이 달라지는 텁텁함이네 위에 있다 내려오니까 근데 몸은 안정감을 찾았어 아 몸은 편해요 몸은 편한데 좀 덥네 즐기긴 하지만 어찌보면 과분한 서비스에 몸둘 걸 몰랐던 편안이 좀 편해진 느낌 몸이 이렇게 되어있다가 이제 저기쯤 있다가 여기로 내려왔네요 여기로 여기로 롯데월드 몰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여기는 종합 쇼핑몰이고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각종 패션 브랜드 및 스포츠 브랜드 매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4층에서는 생활서점, 5층부터 6층은 시네마와 테마 식당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한 곳이 웬만한 대형 쇼핑몰 못지않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유럽 느낌 나는 카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에스컬레이트를 내려가다 보면 홍콩에 있는 타임스퀘어 느낌이 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